광대 수술 후 낚싯바늘에 찔린 듯한 통증이 계속됩니다 광대 수술 후 찔리는다 통증 입을 움직이거나 말을 할 때 특히 통증이 심한데요 통증이 오면 눈 주위 뒷골까지 쩌릿한데요 이게 만약 핀의 역량이라면 벌써 이제 진단을 하고 계세요 이게 핀의 역량이라면 4개월차에도 핀 제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뼈만 붙었으면 사실 제거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말하는 증상은 핀 때문일 가능성이 떨어져요 제거한다고 없어질 가능성도 떨어지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대 수술할 때 자이구마티코 페이셜 러브는 무조건 없어진다 자이구마티코 페이셜 러브가 광대 수술할 때 무조건 잘려요 그럼 이 신경이 잘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 눈가 부위 요 밑에부터 요렇게 눈가 부위가 감각이 없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요게 감각이 없어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간이 지나면 신경이 살아나서 어느정도 좋아져요 요 눈 밑에서 아나미 신경에서 이렇게 자라나오기도 하고 또 자이구마티코 템포럴 러브라고 해서 관자놀이에 있는 데서 신경이 자라들어오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여기가 컴펜세이션이라고 보완이 돼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리죠 근데 요게 다친 신경이 살아날 때 아까 이 환자분이 표현하신 낚시바늘에 찔리는다 통증 바늘로 쿡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오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전기 오는 듯한 찌릿함이 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신경이 살아날 때 생기는 거니까 오히려 조금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더 좋아질 거다 라고 생각이 되고 핀제건은 뭐 뼈만 잘 붙었으면 4개월에도 뺄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는 않네요 보통 4개월째는 저는 잘 안빼고요 6개월 1년 봐요 그래서 지금 요 자이구마티코 페이셜러브가 요기는 사실 뼈 속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요 속으로 뚫고 나와요 그래서 요기를 뚫고 나와서 요 부분의 감각을 담당하는 게 자이구마티코 페이셜러브에요 요거 참고하시면 됩니다